둘째가 자기 사주팔자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아 미용인데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머리에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예 관심이 없죠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근데 원래는 공무원 쪽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둘째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 가지고 나온 사주팔자 되려면 원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 직군 같은 경우는 나라에 관련된 공무원 그쪽으로 원래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일단은 내가 볼 땐 엄마도 몰라 딸이 머리가 좋다는 걸 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더 몰라 본인은 본인 스스로 머리가 엄청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직업을 미용은 안 맞나요?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안 맞는 건 아닌데 이제 좀 아깝다는 거지 원래는 이제 이 공무원 쪽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용을 선택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직종이잖아요 공무원은 이제 계속 앉아 있는 거고 미용은 자꾸 몸을 써야 되는 일이니까 본인도 앉아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원래 따님이 공부를 되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분이에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박사라는 타이틀을 따가지고 뭐 어디를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따님은 천상 공무원 사주라고 해 그래요? 근데 공무원도 어쨌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직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따님이 원래는 공부를 이만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이만큼밖에 안 했어 진짜 조그맣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공단이 남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메꿔야 되거든요 저희 사주 떼받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안 맞진 않아요 다행히도 이 직업이 안 맞지 않고 본인이 되게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 다행히도 근데 만약에 따님이 미용 쪽 일을 계속 하신다면 이제 이 미용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로 헤어, 피부, 네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배우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아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저는 이런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피부 이쪽보다는 네일아트랑 헤어가 더 잘 맞는 걸로 나와요 헤어 하려고 하더라고요 헤어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네일아트나 아니면 이런 피부, 메이크업 이런 거는 하게 되면 2, 3년, 길면 5년 정도 하다가 정리를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헤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힘들어도 계속 붙잡고 있을 것 같아요 딸이 근성이 되게 좋다고 해 근데 엄마는 너무 모르네 딸을 그러게요 저는 본인이 좋아하는 데서 본인이라고 했긴 했는데 좋아하려면 해야지 뭐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딸을 너무 모른다고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딸이 머리가 좋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되게 야무진 기운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미용 쪽으로 하면 어쨌든 미용 자꾸 손을 써야 되는데 야무지게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따님이 아직은 이제 학생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조금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조금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아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그 신랑 사업 때문에 저는 아 사업 아 그럼 남편분은 사업하시고 네 저는 직접 다니시는 거예요 네 신랑 이번에 작년 11월달에 가게를 해갖고 어떤 일 하시는데요? 신랑이요? 카센타 아 카센타?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작년 11월달에 잡았는데 그게 잘 될란지 잘 돼야지 그렇죠 그 돼지님 나이만 좀 알려주실래요? 돼지띠 돼지띠면은 52일 52일 아 52일 아빠도 돈이 없네 이게 4주에 돈이 없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엄마랑 아빠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돈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카센타 운영하시는 이 자리 있잖아요 이거를 좀 잘못 선택하신 거 같아요 왜요? 다 자리는 좋다고 했는데 여기? 응 근데 손님 많아요? 이제 서서히 계속 자리 잡고 있는 중이죠 내가 볼 때는 길어봤자 이상형이야 그래요? 응 그래서 한 번 자리를 옮기셔야 되는 걸로 보여요 응 딱 길 옆이라 지금 새로운 사람도 계속 오고 다 큰 길 옆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리는 누구나 다 괜찮다고 탐내는 자리인데 아빠랑 합이 너무 안 맞아 그 터예요? 응 저희가 이제 땅을 보면 땅에도 그 신들이 다 계시잖아요 저희는 터주 터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요런 부분하고 아빠랑 합이도 맞아야 돼 근데 여기가 일단 합이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아빠가 여기서 일을 하면 할수록 뭐 돈도 돈이지만 아빠 건강주가 많이 안 좋아져요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근데 그게 이제 아빠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랑은 별개 이 땅의 기운 때문에 아빠가 건강이 자꾸 처지는 걸로 보여지고 물론 장사가 아예 안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안 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아빠랑 합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들어오는 손님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지금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그러거니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원래는 지금 이미 자리를 잡으셨었어야 해요 근데 그 시기를 조금 놓친 거지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이랑 아빠가 합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 물론 이제 큰 길가 옆에 있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걸로 보여요 마지막인데 마지막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여기를 때려쳐라 이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어쨌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야 되니까 일단 있을 수 있는 만큼 있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2, 3년 안에 요거 해서 돈 좀 모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지금 이천 아니고 안성인데 아 요 카센터가요? 네 안성인데 집은 이천이고 그럼 출퇴근 하시는 거죠? 네 출퇴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성에 이사를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되고 나는 안성에 안 갔으면 좋겠어 아 이사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천에 계시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그 집에 조금 더 계셔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뭐 5년 6년 그렇게 있으라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에 관련해서도 한 짧으면 1년 반 길면 2년 반 그 정도까지는 더 계셨다가 이사를 하는 게 시기가 시기가 더 좋아 보이고 그냥 뭐 이천이랑 안성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안성보다는 이천이 합이 더 잘 맞는 걸로 보여져요 그럼 이사를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 그럼 출퇴근 하는 게 더 좋다 아직까지는 출퇴근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솔직히 당장 막내가 지금 중3이어서 당장 가기도 좀 그러긴 하긴 하는데 그 막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있어야겠고 그쵸 그쵸 그러면은 한 3년 있어야 되죠 네 3년 있고 막내가 지금 아빠랑 생일도 똑같아요 4월 21일 4월 21일 4월 21일 진로를 좀 어떻게 중3이면 16살이죠 네 걔도 손재주로 가야 되는 건지 엄청 고민 중이에요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내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원래는 막내 같은 경우도 대성해야 되는 사람인 건 맞아 자수성가? 아니 그 그쵸 자수성가죠 대성한다는 거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잘 된다는 거니까 원래는 자수성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성해야 되고 큰 돈을 만져야 되는 사수팔자인 건 맞는데 지금은 이게 반대로 되어 버렸다고 해 왜요? 막내 같은 경우도 막내 같은 경우도 원래 되게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은 막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직업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는 정했어요 학교 갈 때 나중에 학교 갈 때 전공을 뭘 해야 될지 못 정한 걸로 보이는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제빵 제가 좀 배우고 있는데 요식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건지 우선은 손재주가 있나요? 손재주가 없진 않은데 네 진로를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정해도 저는 괜찮은 걸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가면 우리가 문과, 이과 결정하잖아요 근데 일단 이과는 아니야 이과는 아니야 그렇지? 엄마도 알잖아 이과는 조금 힘들어 애가 못 쫓아가니까 그래서 그나마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건 문과니까 문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진로를 정하는 거는 지금 막내의 그런 마음 상태 정신 상태 그런 걸 봤을 때는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진로를 정하게 되면 막내가 한번 이거를 틀어요 한번 바꾸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있다가 본인인지 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그때 정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아 보이고 우선은 그 막내가 왜 이런 걸 결정을 못 할까 그런 걸 들여다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산란하다고 해요 지금 막내의 그 마음 상태가 엄청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내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앞두고 있어서 산란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이거를 빼고서라도 원래 굉장히 마음이 많이 좀 산란한 게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집중도 잘 안 되고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막 갑자기 그거를 뭐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실증을 빨리 낸다든지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정리하는 게 우선순이고 그 다음이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거라고 해요 일단은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게 조금 더 우선순위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정하게 되면 나중에 또 받고 아 그냥 그냥 냅둬야 되겠네요 본인 하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또 2학년 되면 또 본인이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하면 그때 되면 막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생겨요 지금 막 이것다 그리고 저것다 그리고 막 계속 뭘 하고 싶다는 얘기는 맨날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될 입장이니까 손으로 가는 기술을 일으켜야 되나 막내는 기술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 기술직을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둘째 같은 경우는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은 기술을 선택한 거 이렇게 보이고 막내 같은 경우는 언니랑 이게 다르고 언니랑 이게 다르고 그냥 기술직 저는 이렇게 나와요 손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책상 앞에 앉아 놓으면 못 버텨 둘째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막내는 그냥 아예 못 버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손 쓰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언니처럼 미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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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쪽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분야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식업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 막내의 사주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아니면 요식업을 안 한다고 쳤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실내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요? 인테리어 쪽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그거는 막내가 흥미를 많이 못 느낄 거 같아가지고 그런 거였지 근데 미각이 되게 뛰어난 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뭐 먹으면 먹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미각이 좀 섬세한 편이라고 해 아 다행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식업 쪽으로 빠지는 게 뭐 지금 당장 진로를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쪽이 그래도 좀 제일 잘 맞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다행히 우리 또 큰 딸 큰 딸인지 그렇지 아 딸 셋이죠 네 딸 몇 살이에요? 딸은 스물일곱 지띠 아 스물일곱? 응 지띠 딸은 삼재인 건 알죠? 네 그래서 삼재풀이 좀 해줬어요 아 했어요? 딸이 돈으로 많이 치고들었네 돈, 남자 응 남자랑 지금 동거하고 있어요 같은 동갑내기 아 동거중이에요? 월 3월달부터 근데 결혼을 언제 시켜야 될지 하아 아 그럼 동갑 스물일곱? 네 근데 걔가 월 6일인지 한 1월 5일생이더라고 떨어져야 돼 아 둘이 안 맞아요? 응 헐 걔가 지금 대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만났거든요 아 그러면은 7년을 만났거든요 응 그러면 요번에 이제 어떻게 둘째는 기숙사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냥 살아라 그래도 그랬거든요 그냥 동거 서울에 살아 그래갖고 했는데 엄마는 이 남자의 마음에 들어? 그냥 보기에는 착한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혼해 둘이 만나면 아 그래요? 응 결혼하고 근데 우리 딸 자체가 좀 세.. 세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게 세고 안 세고로 떠나서 이미 이혼수가 들어와있어 둘 사이에 이별수가 있어요? 응 이혼수라고 하셔 이별수 말고 이혼수가 이미 들어와있다 결혼도 안했는데 그게 이제 커플들도 보면은 응 지금 둘이 커플이잖아 응 결혼 안한 사이에도 지금 되게 좋은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말고 결혼하면 아 연애까지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연애까지는 둘이 그냥 무탈하게 잘 만나요 네 지금 잘 살고 있긴 한데 결혼 안하고 연애하면은 서른다섯살까지도 만날 수 있어요 서른다섯살 서른여덟까지도 만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혼하면 이혼해요 만약에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이혼을 안 하려고 한다 치면은 응 마흔줄 넘어서 해요 아이고 지금 뭐 둘이 거기서 행복주택 그거 한다고 알아보고 그럼 결혼할 때는 자체가 그러면 혼의신고 하는 게 그게 결혼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혼의신고 하면은 응 그게 결혼이니까 응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애는 그냥 이 사람이랑 하고 응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라고 하죠 아니 지금 칠레가 사귀었는데 근데 만족을 못해 이 남자랑 결혼하면 딸이 만족을 못한다고 그럼 얘가 일찍 하면은 일부 종사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 따님? 그런 건 아닌데 이 남자랑 만나면 이혼수가 들어온다고 맞아요 얘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응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따님 같은 경우도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하면 좋진 않아요 지금 20대잖아요 응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서른 살 한 서른 한 살 서른 두 살 넘어서 근데 요즘에는 이게 늦게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긴 한데 어휴 아니 서른 두세 살 정도 돼야지 조금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혼 시기만 놓고 보면 이 남자 빼고 딸만 놓고 보면 응 늦게 해야 되는 발자국 그쵸 이미 이혼수가 들어와 있어서 피해갈 수가 없어 아니면 따님이 이 얘를 진짜 이렇게 다 케어하면서 살아야 돼 딸이 힘들다고 나중에 근데 엄마는 그거를 원하진 않잖아 원하진 않고 나는 잘 모르긴 한데 그냥 그냥 몇 번 얘기 보고 했지만 뭐 착하다는 이미지고 그런데 그 남자가 왜 뭐 생활력이 없나요? 생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하잖아요 남자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 거 같아 그냥 자기 입에 이거 하기에는 괜찮다고 자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면 지금이랑 성격이 많이 바뀐다고 하시네요 아 그 남자가 응 근데 온순한 기운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제 온순한 거 같아 이 남자분이 온순한 기운이 되게 많은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게 조금 괴팍한 기운으로 변하는 걸로 저는 보이네요 그럼 모르죠 우리는 맞죠 연애랑 결혼은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살아보라고 한 건데 어쩌거나 지금 뭐 막말로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막말로 결혼하면은 그 변한다는 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따님이 알게 돼요 지금 같이 살잖아 응 같이 살면 사실은 그냥 뭐 돈과 결혼 이것만 빼놓고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응 근데 따님이 시간 좀 지나면 알게 돼 이 사람이랑 결혼은 아니구나 아 그럼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나 딸이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응 얘랑 결혼은 아닌 거 같아 아 그럼 그때 말리지 말아야 되겠네 응 그러면은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하지 마라 응 그럼 굳이 또 어떤 때는 빨리 올해 안에 결혼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런 고민도 있었거든요 어 만약에 엄마가 꼭 얘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응 그냥 뭐 올해보다는 응 내년이 좋다 내년이 좋지 않겠니 그냥 그러면 사실은 시간을 조금 미루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따님이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응 내년 초 아니면은 한 올해 겨울 응 그러면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한 3개월 정도 응 그러면 따님이 충분히 느껴 아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행복하진 않겠구나 어 연애는 되게 좋은데 응 결혼은 진짜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대요 아 아 그럼 뭐 굳이 얘기 내가 얘기할 필요 없네 응 그래서 엄마가 혹시나 얘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응 결혼을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엄마가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응 딸이 엄청 화낼 수도 있다고 해 그렇지 뭐 별로 안 되는 딸이 큰 좋은 감정이 없어갖고 좀 좀 앙숙이잖아 지랑 응 자꾸 이렇게 부딪히잖아 응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 따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딸이 그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겠죠 응 엄마가 나를 못살게 구는구나 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응 물론 이제 엄마는 걱정이 되잖아 그렇죠 저는 걱정 해야 빨리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응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한테 또 여쭤보시면 그럴 거고 근데 저는 우선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연애까지는 괜찮다 응 연애까지는 괜찮고 뭐 7년을 사귀었어요 진짜 오래 사귀었죠 대부분 1학년부터 만나서 지금 근데 그 따님 짝은 아니에요 아 짝은 그럼 언제쯤 나타나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따님이 아직 자기 짝을 못 만난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짝이 아닌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냥 시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 안에는 이 따님의 짝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짝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따님을 뭐 예를 들자면 따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 남자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던가 근데 제가 볼 땐 2, 3년 안에는 무조건 짝이 한 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걔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짝을 만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그때 또 봐야 되겠네 응 왜냐면 사람이 딱 태어나게 되면은 자기가 만나야 되는 짝이 정해져서 태어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 남자친구는 짝은 아니지만 궁합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요 저희 보기에도 궁합은 저희 보고 그렇죠 궁합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따님이 정말로 헤어지고 짝을 만나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짝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따님하고 이 남자 사이에 업장이 많으면 그러면 자꾸 서로 부딪히게 돼요 업장은 저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업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으니까 아니 그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남자도 살아오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딸도 이제 거 산 그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현생만 보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인생도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생 그렇죠 딸도 전생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전생 전에 이제 원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원생은 딸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번에 태어날 때 이 업장을 다 가지고 태어나거든 그러면 딸 업장이 있고 이 짝의 업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부딪힌다고 그러면 자꾸 뭐 싸운다든지 그러게요 하여튼 뭐 딸은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저 신랑이랑 저랑 어디 끝까지 살 수 있나 좀 봐주세요 이혼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단박에 그냥 이혼할 수 없으니까 이혼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 바로 그래요? 아니 하여튼 싸우고 이래갖고 신랑이 맨 하는 말이 이혼할래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근데 남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혼 안 해주잖아 그럼 모르지 이건 내가 달려서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잘못한 것도 있고 이래서 솔직히 칼짝이로 내가 잡았는데 엄마가 지금 잡고 있어? 어 있는데 솔직히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하긴 해도 되지만 솔직히 나도 지금 뭐 솔직히 딸 셋이니까 뭐 자식 때문에 사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뭐 갈라서 좋은 건 아닌데 아니면 본인은 하도 그렇게 하고 지금 신랑 마음 상태가 어떤지 좀 그거 좀 봐주세요 근데 참 그렇다 아빠는 자기가 잘못한 거는 겁나 많으면서 응 너무 막 그래 본인을 못살게 된다고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하죠 응 응 술을 끊을 수 있대요? 못 끊지 내가 봤을 때도 못 끊어 응 아빠가 만약에 술을 끊을 수 있다면 나는 같이 살아도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응 내가 볼 땐 지금 힘들어 술은 못 끊지 응 근데 이혼은 이혼수는 이혼은 안 해줘요? 이혼 안 해줘요?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못 하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제 엄마가 이혼을 못 하는 거지 아니지 나는 내가 칼짝이면 내가 하자 그러면 막말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해 이건 아닌 거 같다 이혼은 아닌 거 같다 이혼은 아닌 거 같다 자식들을 봐서라도 참 엄청 신랑해 고지식하자 고지식한 것도 있는데 응 이 사람은 자기는 안 고지식한데 상대방은 고지식하다고 내가 고지식하다고 그래요? 상대방은 고지식하기로 원한다고 아 내가 볼 때 아빠는 별로 안 고지식해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지 하 그 사고친 거 지금 마음 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그냥 별 생각 없다는데요? 지금 아무 생각 없대요? 그냥 술 이렇게만 나와 술 먹고 싶다 여자는? 지금은 특별히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끊었나? 아 아빠가 여자를? 응 끊은 건 아닌데 그냥 지금 딱 이 시계만 놓고 봤을 때는 응 아빠가 좀 쉬어가는 단계라고 하시네 근데 여자는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응 아빠는 술과 여자를 떼려야 뗄 수가 없어 아빠 사주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어 응 술과 여자 뭐 무슨 저기 그 뭐라 하지 무슨 사주 그런 게 있나요? 아 아빠 사주가? 응 일단은 아빠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응 여자가 많아요 술이 있는 게 아니라 응 아빠는 일단 사주 자체가 여자가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응 그리고 아빠가 술을 먹는 거 있잖아 응 술을 먹는 거는 우선적으로 아빠가 술을 좋아하기도 하는 거 같아요 좋아하지 응 근데 이제 아빠가 먹는 술의 양을 놓고 보면 응 아빠가 먹는 거는 한 20% 정도 돼요 응 그럼 80%는 이제 어디 갔냐면 이제 아빠도 아빠 어르신들이 있잖아 응 아빠 조사님들이 있고 응 이제 그분들이 먹는 건데 응 이제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응 이제 인간이 마시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응 응 근데 그 이유가 응 이제 그 이렇게 말씀드려 너무 죄송한데 응 아빠 등에 미친놈이 하나 엎어있다고 해요 아이씨 그 여자 아니에요? 여자 말고 제가 볼 땐 여자 말고 남자로 보이는데 응 그 아버님 그 집안에 응 어 최근에 말고 옛날에 약간 객사기운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 같아요 많죠 응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아빠 등이 엎혀있고 요게 자꾸 아빠 술을 먹게 만든다고 하셔 아 전 술은 좀 그래도 좀 뭐 그런데 난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응 여자가 근데 내년에 또 들어올 거 같아 또 들어온다고요? 응 근데 이 여자도 제가 볼 때는 아빠 사주에 여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이렇게 등에 엎혀있다고 그랬잖아 응 그것 때문에 아빠가 좀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는 걸로 보여 하나의 만족을 못한다고 특히 그 성관계 할 때 응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하고 한 명 한 명 응 자꾸 떠돌아다니는 형국이라고 해요 그 뭐 그 뭐 귀신을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빠가 술도 끊을 수 있고 여자를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음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귀신을 떼어낸다 뭐 귀신을 떼어낸다 잡귀를 떼어낸다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 다음날 바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이게 다뤄지는 기간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혹시나 그 일을 하게 되셔도 조금 저희한테 의구심을 많이 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나중 문제고 이건 일단 나중에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엄마 아빠 따님분들 다 봤을 때는 아빠만 조금 정신 차려도 훨씬 집안이 편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